요시! 이끄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김예림입니다. 연령은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실업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방송부 MC를 맡고 있고요. 부활동은 밴드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소개하거나 제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호박즙과 어탕수제비인데요. 폐기든 호박즙을 잘라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탕수제비의 설명을 하자면 여러가지 민물고기를 갈아 넣어 만든 요리로서 그 자라는 집은 냄새가 안나거든요. 그래도 좀 그러면은 산조가리랑 방아이, 들깨가루를 이빨이 넣어서 드시면은 맛이 좋습니다. 제 단점은 글을 잘 못 익어서 마음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영어가 까막눈입니다. 배움이 부족해서 영어 자체를 잃지 못합니다. 슈윌... 힐드 슈윌... 힐드? 장래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버츄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츄버 최초로 임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자면 난자 냉동을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튜브 구독자 10만 돌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트위치에서 8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하며 상세정보는 공지자란에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 버츄버 유튜브계를 양지로 끌어올릴 선봉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첩 세상인 이 바닥에 포... 오... 찍... 똥을 싸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정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시! 예크죠!